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북손금 사건을 물타게 하기 위해서 별하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죠. 검찰 측에서 이화영에게 술판을 제공을 하고 회유 압박을 했다라던가 검찰 측에서 공문서를 조작을 했다는 등 별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재명의 대북손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에게 가지 않도록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의 회유는 말이 안된다라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증언을 했고 더 나아가서 대북손금 사건에서는 이재명이라던가 이화영이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선동질을 하고 나서가지고 법조계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이 알만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휴가 중이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계속해서 SNS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와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비 마련 때문에 배우자가 전세집을 내놓았는데 검찰이 그 전세금을 압류했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이와영의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재명이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그 의도는 눈에 뻔히 보이죠. 검찰 측에서 죄가 없는 이와영을 탈탈 터는 바람에 지금 이와영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고 있고 이와영이 재판을 받느라 변호사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가지고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았는데 검찰이 그것마저도 압류를 함으로써 완전히 이와영의 집안이 개박살이 나고 있다.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가 있는가. 조국 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와영의 집안도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재명이 은근히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검찰 측에서 이와영의 전세금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법적인 절차이고 현재 이와영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검찰 측에서는 이와영에게 추징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추징보전이라는 것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이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이고 보통 이와영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한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징역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추징금이라든가 벌금도 함께 때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때 만일에 범죄자들이 자신들이 중형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돈을 빼돌린다라든가 자신들의 재산을 숨겨놓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미리 조치를 취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와영의 사건이라든가 대북손금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이와영의 전세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이 대북손금 사건을 엮여있는 김성태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검찰 측에서 추징 보전에 나섰고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245억 원의 추징 보전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 1270억 원 정도가 추징 보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외에도 대장동 사건에서 50억 클럽이라든가 아무튼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추징 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이 이와영의 사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이 검찰을 악마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와영의 범죄 혐의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북손금 사건에만 엮여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영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뇌물이라든가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 혐의하고 대북손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난 4월 달에 검찰은 이와영에게 벌금 10억 원에 추징금 3억 3,427만 5천 원을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와영이 유죄를 받으면 이 돈은 추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와영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와영의 전세 자금에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냐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거는 추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와영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 이재명이 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감성파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범죄자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딴 식의 감성파리에 기대어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이와영의 검찰 술판 회유 의혹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번에 또 다른 카드를 꺼내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공문서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에 민들레라는 언론을 인용을 해가지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판에서 이른바 표지갈이 짜짓기를 한 공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확보한 정황을 파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민주당에서 민들레라는 언론을 인용했다라는 점에서 믿고 걸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왜 갑자기 또 이런 의혹들이 튀어나오는 것인가 참으로 시점이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며 또 더 나아가서 표지갈이 의혹 제기 같은 경우에는 술판 의혹 제기보다도 더 어이가 없다면서 아니 도대체 검사들이 이재명이라든가 이와영 사건에 대해서 공문서를 위조까지 해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라든가 증언, 증인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미쳤다고 공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저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만일에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이거는 본인들의 인생이 끝장이 나는 것인데 검찰 측에서 뭐하러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위진교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증거 조작을 하고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진교사를 하고 뭐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하니까 남들이 제시하는 증거도 객관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서 조국 같은 애들 봐봐 얘네들 막 문서 위조해가지고 딸내미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국을 수호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들이미는 문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곱게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 측에서 어떤 증언이라든가 증거를 갖다 대더라도 저거 분명히 위진교사 했을 것이다. 문서를 조작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이 본인들 진영의 DNA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민주당 애들이 하고 있는 저런 행동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보일 뿐이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화영 사건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사법 방해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좀 다른 사람들이 의혹 제기를 해야지 덜 구리게 보이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하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위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자기 홍의병들을 동원을 해서 그거를 쉴드를 치려고 하고 있으니 더 의심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자들만 믿고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법부에서는 반드시 개딸들의 시각과 사법부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